자영호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인포스닥 데일리 앵커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은 IT 기업 두 기업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IT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안 좋았고요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해서 어떤 변동성이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잘 버티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제 조금씩 상황이 좋아진다면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좀 같이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ISD 기업정책연구원장 김종규 인포스닥 데일리의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주제 누가 골랐어요? 제가 골랐습니다 오 멋진 것 같아 이게요 네 그냥 삼성전기 LG 이노텍 딱 이렇게 하지만 네 두 회사가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삼성전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 매출을 줄이게 해서 중국 시장 다 변화를 갖고 LG 이노텍은 어? 애플을 갖다가 딱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요 공급선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향후 성장성에 어떤 계열을 할 것인가가 극렬하게 지금 대비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 요건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을 비교해 보는 거는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부러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최근에 경토기 선정하는 주제가 다른 언론사들이 따라 이제 저희 거 그거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뭐 앞서가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이재용, 손희정, 손정희, 회동설 예예예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냥 햇벌이 돼 그러면 저희 이렇게 방송해도 됩니까? 아 이건 뭐 한 번만 더 마치고서는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네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게 저희 뭐 한국항공을 얘기했을 때도 아 그니까 미치겠어 아이 좋아 좀 부담스러워 이 얘기하기가 사실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 10% 정도는 또 우리가 숨기고 있고요 김정희 의원은 한 50% 안 까는 것 같아요 우리 나 하는 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다 얘기하고 싶어요 네 50%는 숨기더만 뭐 그런 게 이제 저희 최영의 경제통권 계속 보시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미난 비교니까 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두 기업이 사실 뭐 카메라 모듈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두고 뭐 한쪽은 mlcc 말씀하신 대로 또 한쪽은 아이폰에 거의 뭐 우린을 했다시피 한 그런 기업으로 약간 차이점과 공통점이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전망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게 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3분기만 뭐 길게는 못하지만 3분기만 보면은 삼성전기는 전년 대비 14%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LG 이너텍은 사실 애플의 그런 확장세에 의해서 지금 높아진 거고 딱 보기만 하면은 딱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떠나서 이제 가면은 이제 자동차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모듈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옮겨 타는 거 보면 삼성전기가 조금 더 저변을 더 높여가는 확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라든가 자동차 그 다음에 뭐 AI 이런 데서의 이제 싸움이 어떻게 벌어질 건가요? 또 싸움터가 또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비교하기가 재미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 게 두 회사의 지금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와 LG 이너텍의 지금 공통점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한 회사는 MLCC가 주력 그런데 비중은 한 40% 근데 지금 그 LG 이너텍은 광학 솔루션이 주력 근데 비중이 70% 그 다음에 전체 매출의 70%가 애플 양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LG 이너텍이 최근에 이제 막 밀고 있는 건 뭐 제가 보기엔 뭐 그 보도자료 뿌리면서 엄청나게 지금 프로모션비도 뿌리는 것 같은데 우리 기판 소재 늘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75%의 반대쪽이 뭐냐면 전장 부품하고 기판 소재가 25% 정도 되는데 이게 많이 성장할 거니까 우리 기업 좀 잘 써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돈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주가는 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아무리 지금은 날고기고 용을 써도 기판 소재와 그렇다고 해서 이쪽 사업이 전장 부품이 갑자기 뭐 급성장할 리도 없고 그럴 순 없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비중이 갑자기 바뀔 리 없으니 여전히 LG 이너텍은 적어도 1년 1년 반 정도는 애플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고 네. 삼성전기는 중국 시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국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솔직히 갤럭시 시리즈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게 된다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시점에 놓고 둘 중에 누가 났냐라고 판단해 보면 저는 애플보다는 삼성 쪽이 좀 더 회복의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맥력입니다. 2023년이 IT와 그 다음에 이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들이 정설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바뀌는 산업적인 변곡점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장 구간에 누가 더 파이플라인이 맞냐 삼성전기가 훨씬 더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LG 이너텍이 그렇다고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지금 반보 정도 앞섰다고 볼 때는 삼성전기가 2023년에 3분기에는 삼성전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긴 하지만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멀게 보신다면 전기 쪽이 조금 더 화려한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파이플라인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장님 근데 둘 다 지금 테슬라 일주일 정도 수주했다고 둘이 서로 떠들다가 서로 추후공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야 뭐 우리가 한두 번 당해봅니까? 그러면 딱 장착해서 돌아다니 네바다 사막을 돌아다니는 걸 봐야지만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모폰에는 뭐 2개 3개인데 사실 5단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미니몸 15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참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니몸 15개.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12개까지가 장착된 차가 나오긴 하는데 필요한 15개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카메라 모듈로 가면 뭐 서로 비까비까하지만 전기가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전기가?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네 뭐 부분들 요번에 이제 LG 인호 되게 뭐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뭐 4만 8천 화소를 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다 요번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좀 뭐 실력을 굉장히 과시를 했는데 이거는 또 전체 어떤 서로에 이제 맞물리는 부분들이 전기 쪽이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앞으로 cpu gpu가 이제 이런 삼성 전기의 뭐 여러 가지 기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개연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한테는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주가가 동반 폭락을 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 아래쪽으로 팍팍팍팍 떨어지는 그 각도가 좀 예사롭지가 않았는데 그거는 뭐 매크로 변수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물론 있죠. 매크로 변수뿐만 아니라 지수의 하락이 이제 행동했다고 봐야 되는데 두 개의 이유가 다르죠. 삼성전기는 3분기 실적이 급락했기 때문에 LG 노텍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LG 노텍의 실적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계속 바이콜 나오고 너무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뉴스의 시작이 뭐였냐면 중국 쪽의 오더가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과를 보니까 별로 안 팔리네? 프로 빼고는 별로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폭락을 가져온 것은 증산한다고 했는데 증산 안 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또 동반 폭락한 거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애플의 주력 시장이 미국이 당연히 주력 시장이지만 미국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2, 3% 그 다음에 중국이 21%, 유럽이 21%란 말이죠. 중국이 잘 안 돼요. 유럽도 잘 안 돼요. 그러면 40%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보다 더 우려되는 건 유럽이다. 유럽의 경기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초기에 원래 교체하려고 했던 사람들 비싸도 욕하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겠지만 과연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의 더 수요가 발생하겠느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애플도 추가 생산 안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LG 노택의 하락은 유럽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도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원래 팔렸던 만큼 정도는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유럽에서 예상만큼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확장성이 제한된다면 LG 노택에게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익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 3D 센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 모듈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가격 올려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진도 올라왔던 거고 근데 이게 막혀있다면 이걸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폭락은 결국은 중국 쪽의 우려도 있지만 유럽 쪽의 우려에 따른 LG 노택의 실적의 정체 혹은 내년도의 감익 혹은 정체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0만 원 이상을 불렀던 그런 증권사들의 콜은 제가 보기엔 이제는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기가 2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생각보다는 적게 지금 목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전문가들은 매수는 유지를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는 삼성전기를 만약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뭐 이쪽에서 이제 경쟁업체인 일본의 이비텐 여기에 흐름을 잘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로 또 많은 인투리션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뭐 전체 시장을 보시는 것보다 지금 뭐 일일을 다투고 있는 일본의 이비텐을 한번 여러분들 변동사항을 보시면 조금 남들보다는 반박자 빠르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타 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 전기차 늘어난다 늘어난다 라고 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랑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뒤를 위해서 파스바겐 정도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정도고 일본 여전히 폭망이고 얼마 전에 도요다가 만든 뭐 BG4 BX BGX4인가요? 그 뭐 가다가 뭐 타이어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 뭐 리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이제 포드도 나오고 이제 뭐 GM도 뭐 볼륨 모델들이 나오는 시기니까 그러면 차량용 MLCC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LG 노텍은 그거 없잖아요. 전장 부품이라고 해서 기존에 다른 부품과 결합한 건 있지만 삼성전기는 그게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원래 그게 안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차량용 MLCC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무라타 전기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이비텐 같은 그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아마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도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기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지금 양쪽에 카메라 모듈의 단순한 능력만 보면 뭐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올라온 거죠. 애플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제 MLCC나 다른 부품과 어떤 결합도를 통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면 약간 삼성전기가 우위 쪽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양사 모두 저는 테슬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좀 더 이제 가격을 부여받고 의미 있는 흐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삼성전기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2023년 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르고내링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 그래서 애플 초기 주식을 사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될 거고요. 지금 MLCC가 지금 재고가 많다고 하는데 4분기 해결된다는 얘기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2023년을 조금 바라보신다면 여기는 두 개 다 굉장히 좋아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도가 양양하다 이런 표현들이 적합한 그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봇주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로봇주에 대해서 또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개별 로봇을 만드는 로봇의 하드웨어 자체를 만드는 종목에 그렇게 주목할 때가 아니라고 전 여전히 보고 있는 게 하드웨어는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 부분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로봇 시장에서도 결국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슈퍼 캐페시터 같은 그런 2차 전지를 옆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전원들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MLCC 같은 경우에 부품 수요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금 우리가 가는 가게 안에서 돌아다니는 주문 로봇이라든지 키오스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다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들이 고민된 그런 부품들을 쓰겠느냐 아니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무조건 적합 부품을 쓰겠느냐에 관련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신제품들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정상화를 불을 지필 가능성이 조금 높은 만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삼성전기 쪽에 좀 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여전히 싸진 않지만 실적이 안 좋아서 싸진 않지만 내년도에 재고도 조금 소화되고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여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지든 이기든 미중 간의 갈등을 이거 굉장히 고도화시킬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한다고 그러죠. 뭐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리고 미중 갈등의 어떤 상황에서 사실 삼성전기냐 LG 이노텍이냐 어디가 더 공급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만 다변화에 잘 적응해서 들어가느냐 그러게요. 이게 사실 뭐 향후 1년 정도의 전체적인 수익성에는 영향을 굉장히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퍼가 9.3배밖에 안 돼요. 네. 최저에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워낙에 오랜 기간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신뢰도를 잃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한번 미국이라는 호재가 한번 붙어주면 좋은 뭐 결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뭐 지금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뭐 한쪽을 좀 치우치게 마신 상황이지만 두 개나 너무 좋은 그런 주식의 우리가 투자의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고르자면 전기요. 전기요. 아 예. 두 분이 같네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은 네. 전장 부품 쪽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가는 전장 부품은 저는 뭐 LG 이노텍 독자적으로 가는 건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겠죠. 테슬라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정도로 제외하면 이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LG 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묶여가는 GM의 얼티엄 셀즈와 관련된 볼륨 모델들. 여기서 과연 마진율을 얼마나 부여받느냐가 장기적으로는 LG 그룹 전체 전장 부품주들의 밸리에이션을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전체 얼티엄 셀즈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체 전장 부품의 이익률도 어느 정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시면서 접근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LG 쪽이 GM의 전장 부품 거의 전부를 납품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고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위험한 전략이다. 사실 그 지분은 LG 쪽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인 거죠? 얼티엄 셀즈와 관련돼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GM과 같이 가고 있는데 얼티엄 셀즈의 가장 핵심 부품 중 하나잖아요. 여기에 마진률을 많이 안 주면 다른 공급되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장 부품들의 높은 마진을 준다? 다 같이 걸을 수 있군요. 그런데 자동차 전장 부분들은 전기가 지금 매출에서 9% 정도 되는데 이걸 2년 내 25%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처럼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간다면. 그래서 목표 그러니까 두 개 다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고요. 어디든지 지금 좋습니다. 이런 고비만 잘 넘기면 성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두 좋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물론 MLCC도 있지만 굳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그쪽에서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부터 또 시작될 다음 섹터는 다음 전장이라고 한다면 또 그건 이제 전기차 전장 부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충분한 상황이고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두 분 모두 삼성전기가 메리트가 좀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영호의 경제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